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그 친야 성향으로 알려진 황교익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면 오늘 황교익은 김건희 여사가 5만원대 안경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한 롤에 만원이 넘는 고가 명품 휴지를 사용한다고 비판을 했고 황교익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한 네티즌이 김건희 여사가 서민 코스프레 하다 딱 걸렸다면서 안경이 5만원인데 휴지는 7만원대라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퍼다가 김건희 여사를 저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교익하고 저쪽 지정에 네티즌이 올린 이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팬이 선물한 5만원짜리 안경을 쓰고 서류인지 문서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노란색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휴지 가격이 무려 7만원대라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을 했고 이들은 해당 두루마리 휴지가 포르투갈이 원산지인 알사 제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해당 화장지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2,000원 정도 안팎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6롤에 한 묶은 가격으로 개당 가격이 2,000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황교익이라던가 저쪽 지정에 지지자들이 왜 7만 얼마라고 주장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황교익이 공유한 이 글을 보니까 거기에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교익이 해당 휴지 가격이 7만원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해외구매대행 가격까지 포함이 된 가격으로서 해외구매대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고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배송료 가격을 가지고도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황교익이 알면서 이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상당히 무식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네티즌들은 휴지 검색해가지고 꾸역꾸역 비싼 순으로 알아보고 있을 걸 생각을 하니까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휴지 가격은 저쪽 진영용의 가격이고 일반인들은 저렴하게 정상적으로 구입을 할 것 같다. 해외 배송이면 당연히 비싸지 등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 역시도 해당 휴지가 7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휴지는 7만원도 아닐 뿐더러 좀 비싸다라고 한들 내돈내산인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지적을 했고 누리꾼들이 혀를 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팬이 준 선물이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팬카페에 보내준 걸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인데 서민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진에 나오는 장소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서 손님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라서 좀 나은 것을 쓸 수도 있고 잘 보면은 저렴한 일반 휴지도 가치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전후 사정을 보니까 이거는 황교익이 완전히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황교익은 자기가 헛발질을 한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다 대고 또 사정을 갖다 붙입니다. 황교익은 극우 언론들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김건희는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 것이고 없는 듯이 가만히 있는 게 김건희가 사는 길임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건 황교익이 본인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본인이야말로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는 게 사는 일일 것 같은데 저격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저격을 하던가 요새 보면은 이 사람이 음식평론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루가 멀다고 정치글을 진짜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별로 공감도 되지가 않고 지금처럼 헛발질을 할 때도 꽤나 많아가지고 솔직히 민주당 진영의 일부 지지자들은 황교익의 글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황교익이라든가 조국의 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뭐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황교익은 뭐 서민코스프레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서민코스프레를 했던 것은 본인이 그렇게 지지했었던 이재명이 서민코스프레 하다 딱 걸린 것이고 황교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데리고 서민 음식이라면서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추억파리하고 다녔지만은 결국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100ml에 10만원 정도 하는 명품 에르메스 로션을 사용하는 것도 딱 걸려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서민코스프레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꽤나 많이 받았었죠. 황교익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서민코스프레 하는 거 도와줘놓고 누가 누구한테 저런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애시당초 윤석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민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언제 자신들이 서민적인 대통령 부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자산가라는 것은 그 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입고 신는 이런 신발 같은 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상당히 소탈한 것들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서민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지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서민적으로 살고 있다고 코스프레를 한 적은 없죠 코스프레를 했던 것은 문재인하고 김정숙이죠 이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이소로 애용을 한다면서 굉장히 서민코스프레를 했었지만 결국 나중에 드러난 건 뭡니까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옷값이라든가 의전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생활비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썼던 것으로 이게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 이런 거야말로 서민코스프레 아닙니까? 특히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인이었던 시절에 서민 대통령인 것을 그렇게 자처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하게 만들었죠 이런 거를 보고 서민코스프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황교익이라든가 저쪽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비롯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팬덤이 형성되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본인들이 꿈꿨던 것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김혜경에 대한 팬덤이 형성이 되고 황교익 본인도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전부 다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남은 거는 이런 식의 삼류 저격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황교익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길임을 본인 스스로 좀 알아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 역시도 황교익에 이런 저격이 어이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내 돈으로 사치하는 건 죄가 아니다 남의 돈으로 사치하니까 문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생긴대로 진짜 놀고 있다 스토커 수준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재명을 얘기했었는가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선물해준 안경을 쓰는 것이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인가 그리고 김건희씨는 기업 CEO다 대표가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는데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내 돈 내 산이 문제인가 나랏돈으로 초밥을 먹고 도움을 받은 것이 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황교희씨 같은 경우에는 음식 전문가라며 김혜경이 먹은 초밥이라든가 소고기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세금으로 먹는 소고기 맛하고 내 돈으로 사 먹는 소고기 맛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평할 필요가 없나? 어차피 남의 돈으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